뷰가 너무 아름답다. 여러분, 드디어 우리가. 그쵸, 라면 먹어야죠, 우리. 덤덤떠러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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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지어 조금 더 커진. 육개장. 내려가서 우리 진짜 거하게 먹자. 야, 너 이거 앞머리 탐나? 아, 자. 빼가라고, 이거. 손이 없어서 거기다 껴놨어. 나도 그래. 나 과자처럼. 맛있겠다. 조용히 좀 해주세요, 선생님. 예스. 뭐야? 뜨거운가, 지금? 뜨거운 게 맞나? 내가 봤을 때 지금 너 차 맞아, 이거. 진짜? 미쳤다. 우악! 아, 물 살짝 많아. 열 받아, 지금. 아, 이게 수평이 아니라서 그치? 아직 한참 과자를 좋아할 나이잖아. 아, 이거 익으려면 근데. 좀 덮어놔. 응, 그래야 될 것 같아. 일단 섞고. 손이 어려워가지고. 언니 보은 병이 제일 뜨거웠나 봐. 아, 그래? 내 것도 좀 식었어. 아, 진짜? 우리 조금 저거 하지, 쉐어를. 다들 나한테 좀 잘 보여봐. 야, 여기까지 올라왔는데. 야,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잘 보이기까지. 나 바로 잘 보이는데. 바로, 선미 바로 눈 다섯 번 깜빡했어. 그래, 그래. 난 바로 할 수 있어. 네. 언니 작업 되게 신중해 보인다. 지금 손이 차가워서. 그치? 귀여워. 트위티 알깎다. 아, 진짜. 트위티 알깎네. 혼나? 자, 은지 가지고 와봐. 이거 넣게. 어, 껍데기 껍데기. 아, 선생님 껍데기. 아, 이거 좀 먹어도 돼. 안 돼요, 안 돼요. 아, 잠시 검사 좀 있겠습니다. 아니야. 정말 잘 깠어. 아, 진짜. 최고야. 우와, 대박. 비주얼 죽인다. 자, 갑니다. 어, 냄새. 아, 안 되겠다. 나도 못 참겠다. 아, 언니 앞서 혹시 있어? 있어, 있어. 맛있어요? 아, 빨리 언니. 빨리 먹어. 음. 나는 이 맛은 없어. 여러분이 상상하는 바로 그 맛. 그 맛입니다. 아! 혜나 왜 안 먹었어? 아, 또 좀 뜨끈하게 해가지고 먹어요. 오늘 아직 좀 더 익었거든. 아, 난 됐다. 그거 먹고 언니 국물은 여기 거 먹어봐. 이거 국물 딱 먹기 좋게 따뜻해. 국물, 국물. 이제 국물 먹어야 돼. 미쳤지? 너무 맛있지? 하나 더 있지? 아까 국물이 내려가서 먹는다며. 어? 앉아봐. 아니, 사실 제가 이거 두 번. 여기서 판 깔아. 아니, 원래는 얘들아. 5시간이 넘어가는 등산을 할 경우에만 라면을 먹으면 맛있거든. 오늘은 찍고 빨리 내려가서 맛있는 거 먹자. 하나, 하나, 하나. 약간 분명히 내려가서 먹는다며. 어? 맛있네. 언니 국물. 아, 너무 맛있지? 아까 누가 국물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? 누가 국물 안 먹는다고 그랬는데? 너희는 삶에 유연성이 없어. 안 먹다가도 먹기도 있고, 먹다가도 안 먹는데. 아니, 너무 유연해. 너무 유연하지? 너무 유연해. 힘들 때부터 알아봤어. 그래? 응? 공물이 내려가서 먹는다며. 어? 어? 맛있네. 뭐예요? 회예요, 회? 회야, 회? 나 이거 놓칠 수가 없어. 저 낙지탕 타는 줄 알았어, 지금. 아, 안 돼요. 간장 몰랐네. 와, 맛있어. 와, 진짜. 이게 거창한 음식이 필요가 없어. 그럼. 나는. 응. 맛있어, 맛있어. 인자 그거 조금만 줘봐. 응. 언니 면이 잘 익어가지고. 맛만. 와. 아. 미안, 미안. 너무 유연했어. 아니, 아니야. 면발, 이건 면발이. 아니, 면발이 유연했던 거야. 젓가락들이 좀 유연했던 것 같아. 면발이 유연했던 것 같아. 와, 나 진짜 내려갈 흰 풀 충전 되고 있어, 지금. 그래. 내려가서 또 먹어야지. 그럼. 영원히 유연해 punk long. line, way. 면발이 유연했던 것 같아.